어? 왜 당부하냐? 한 수영의 주의로입니다. 제니, 로제, 리다스도 나왔는데 지수 나왔잖아요. 지수 무대는 어떨 것 같아요? 블랙핑크가 다 세트장이고 거참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18살 김홍 한국에 살고 있는 19살 김재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엄청 핫한 블랙핑크 어떤가요? 친구들 사이에서? 아 진짜 너무 예뻐. 다들 막 이쁜하고 진짜요. 춤도 날 추잖아요. 오늘 처음 보는 거겠네요? 얜! 그래도 오늘 9월 10일 딱 블랙핑크의 블랙핑크 중에 이사가 나왔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나! 나! 아 진짜? 어차피 아니요. 어케피 어어 아 아 아 아 어떡해 너무 예쁘죠? 아 근데 솔로봉은 처음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약간 돋보이는 것 같아요. 삼나나 장면. 정말이야! 너무 이쁘다. 담배 담배 붙어있다. 멋있다. 너무 이쁘다. 먼저 와주세요. 진짜 중독성 강하다. 약간 양복 너무 좋아요. 얼마나 섹시해.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우리한테 시켰어. 이걸 진짜 잘 탄다. 왜 이렇게 탄생이 많아?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지금 좀 다행이다. 사용이 바뀌었어요. 이게 약간 랜스터인가 봐요. 너무 섹시해. 근데 너무 잘 받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섹시해. 잘 받는 게 비싸나 봐요. 개꿀이 저렇게. 진짜 신기하다. 너무 풍뎅들이 많아요. 와! 폭발에 비퀄덼들 있어. 진짜 개짜라도 말이 안 나와요. 나 집가사 한 번도 본다 진짜 개쩔었어 컨셉이 다양해서 좋았어 그 마지막에 내가 못 입는 거잖아 태국 왕초 그 옷이랑 레이싱 그런 거랑 도시에서 이제 거짓고 막 이제 운전하는 게 너무 컨셉이 다양해서 너무 좋았어 재협이는 처음 봤는데 어땠어요? 팔 다리가 길어가지고 약간 재석 팡팡 하는 거 시원시원하게 뻗어가는 거 뭔가 동작 동작 하나하나 숨쉬는 건 막아 빛나는 것 같아요 아우라가 탁 느껴져요 불핑 인기가 많잖아요 해외 랩터든 리액션 영상은 제가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엄청나게 놀러온 거 같아요 리액션 너무 멋있어 랩도 진짜 개쩔었어 일반인이 봐도 랩을 잘하는 수준 진짜 잘하는 수준을 얻어서 최상 그래서 이번에 리사의 타이틀곡 제목이 라비사예요 아우 좋아하세요 진짜 자기 이름을 돌고 음악을 냉구잖아요 타이틀곡으로 우리가 리사했고 제가 노래에서 부르는 게 딱 좋은 거 같아요 딱 잘 정한 거 같아요 이 전에도 라비사 이전에도 블레비크의 똘로 무대하는 게 맞죠? 맨 처음에 제니의 똘로 재협이 이거 몰라? 아니 이건 알아요 진짜 중독성이 있어요 진짜요 무대에서 되게 우아하고 섹시하고 예쁘게 나오잖아요 솔로 보너스였을 때 제니만의 특혜는 우아하고 예쁘고 섹시하게 보네로 잘 감히는 거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좋아요 그 노래 나오면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솔로 슈트가 있다니까요 제니는 약간 한국의 남성들의 원어비 할까요? 원어비 할까요? 원어비 할까요? 다 썼엇고 그리고 아까 인스타 같은 거 이제 힐리나 이런 아기자기한 거 파는 거 약간 제니는 걸 그랬어요 저는 이런거 잘 развит해요 그만큼 제가 봐요 근데 솔직히 로제는 목소리가 진짜 너무 더러워요. 사랑을 울려요. 제가 마음을 받잖아요. 아 근데 무대를 우선에서 봤는데 무대를 너무 짧아서 걱정이 다 됐어요. 솔직히 봤는데 너무 말라고 걱정이 됐어요. 살을 치워주고 싶었어요 제가. 제니, 로제, 리다스 정도 나왔는데 지수 나왔잖아요. 지수 무대는 어떨까요? 약간 예쁘고 귀엽고 약간 산뜻하게 나왔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저런 식으로 비슷하게 예쁘고 약간 무화하게 나오지 않는데 블랙핑크가 다 세트장에 거참하잖아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중독성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돌들은 곡을 만들 때마다 저번에 불렀던 곡을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 고로 시작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리사의 라리사 무대에서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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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